네, 미국에선 지난달 애틀랜타 총기 난사 사건으로 한인 4명이 사망한 뒤로도 총기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에 바이든 대통령이 법과 교육을 통해 총기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오늘 이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취재기자와 나눠보겠습니다. 서진석 기자 어서 오시죠. 바이든 대통령이 발표한 대책 먼저 설명해 주실까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애틀랜타 총기 난사 사건 이후로도 지난주엔 전직 프로풋볼 선수인 필립 애덤스가 주치의 가족과 주치의와 그 가족들을 향해 총기를 난사하는 등 총기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최근 바이든 대통령이 관련법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현지 시간으로 지난주 목요일 총기폭력 방지 연설을 통해 총기폭력은 전염병이라면서 적기법, 즉 붉은깃발법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범죄 이력이 있는 사람처럼 위험인물들이 총기를 소유하기 어렵게 만든 법인데요. 이미 19개 주에서 이 법을 도입했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나머지 주들도 이 법을 도입하라고 채택하라고 촉구했고요. 연방정부 차원에서도 각 주가 차용할 수 있는 적기법의 모델이 되는 법안을 만들어달라고 의회에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또 이른바 유령총으로 불리는 조립식총에 필요한 부품에도 일련번호를 부여해서 추적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물론 법안이 통과되어야겠지만 이런 대책이 교육현장에도 적용될 예정이라고요? 그렇습니다. 학교라고 예외가 아니죠. 미국에서는 컬럼바인 고등학교와 버지니아 공대를 비롯해서 교육기관에서도 크고 작은 총기 난사 사건이 있었습니다. 에듀케이션 위크에 따르면 미국 교육부도 최근 학교 내 총기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학년기 학생들에게 총기 사고는 의미가 더 크다는 판단에서 나온 대책인데요. 구체적으로 학교 전담 경찰관 등의 권한을 늘립니다. 기존에는 교내에서 총기를 소지하는 것만 통제하고 단속하는 데 그쳤는데요. 이제는 경찰관이 위험하다고 판단한 학생은 판사의 결정에 따라 총기를 구매하는 것 자체를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하지만 이 같은 총기 규제 정책에 대한 전망 그렇게 밝지는 않은데요. 끊이지 않는 총기 사고에도 미국인들을 머리에 뿌리 깊게 박힌 수정헌법 2조. 무기를 소유하고 휴대할 수 있는 국민의 권리가 침해받아서는 안 된다는 조항 때문입니다. 수정헌법 2조를 근거로 수많은 군산복합체와 공화당이 반발하고 있고요. 결국 총기 구매 자체를 까다롭게 하고 신원 조회를 강화하는 법안이 올 초부터 두 건이나 하원을 통과했지만 여전히 상원에 계류 중인 상황입니다. 법 개정에는 상원 3분의 2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상황인 만큼 실제 법 통과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총기 사고 방지를 위한 좀 더 강화된 특단의 대책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음 소식은 영국 교사들에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어느 나라 교사들이나 마찬가지겠지만 코로나 때문에 근무 여건이 녹록치가 않다고요. 한국의 교사들도 대면 수업과 원격 수업을 병행하고 거기다가 방역까지 책임지느라 살얼음판을 걸은 지가 어느덧 1년이 지났습니다. 가디언에 따르면 한국의 전교조격인 영국 전국교육연합이 교사와 행정직원 1만 명을 조사해봤더니 교직원 3명 가운데 1명이 5년 안에 퇴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사에 참여한 이들 중 70%가 지난 1년간 업무량이 늘었고 무려 95%는 건강까지 악화된 상황이라고 응답했고요. 몸도 지치는 상황인데 교사의 말도 듣지 않아서 교사의 위상이 흔들린다고 생각한 교직원은 66%에 달했습니다. 심지어 늘어난 노동에 걸맞은 금전적 보상 없이 급여가 동결된 상황입니다. 케빈 코튼이 전국교육연합 사무총장은 교사들은 모욕감을 느꼈고 이제는 더 이상 참지 못할 지경에 이르렀다면서 상황을 방치한 정부를 정면 비판했습니다. 교원들은 거의 한계점에 도달한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영국의 교육부는 또 어떤 입장인지도 궁금해요. 당연히 교육부도 할 말은 있었는데요. 교육부 대변인은 설문조사 결과를 보고 정부는 교사의 업무량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폭넓게 지원했다. 정신건강을 위해서는 수백만 파운드를 투자했다고 항변했고요. 또 교사들이 장기간 근무할 수 있도록 전문성을 위한 교육을 받는 교사들에게 추가 지원을 해오고 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교사들의 현실을 개선할 구체적인 지원책이나 규모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코로나 위험이 여전한 상황에서 학교 문을 조금씩 열고 있는 만큼 보다 현실적인 지원이 필요해 보입니다. 교사들의 애환을 더 이상 못 구하지 말고 좀 더 책임감 있는 조처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교사들의 애환을 더 이상 못 구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